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회 아시아 미래 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에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아시아 미래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았습니다. 아시아 미래 포럼 시작에 앞서서요. 간단히 올해 포럼의 소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올해는 분열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신뢰를 찾아 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겠습니다. 국내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와 연사들의 기조발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의 현재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탐색하기 위한 광장,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요. 오늘 포럼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일일이 호명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부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사, 축사하실 분들은 제외하고 내빈을 제가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 왼쪽에 계시네요. 네, 그리고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해 주셨군요. 네, 오른쪽에 앉아계십니다. 네, 정혜국 경제임무사회연구원 이사장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도 함께해 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응식 사당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님도 함께하셨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데요. 또 다음 기빈 소개 전에 본 행사를 주최해 주신 호스트들의 개회사, 환영사,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13회 아시아미래포럼을 주최한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를 만나겠습니다. 김현대 대표이사님, 연단으로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신뢰언론 한겨레신문사 발행인 김현대입니다. 오늘 아시아미래포럼을 이끌어 주실 발표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화면으로 지켜보시는 참석자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마스크는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훨씬 낫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얼굴 생긴 게 괜찮습니다. 특별히 축하 말씀을 해 주실 김진표 국회의장님, 한덕수 총리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한결같은 지원을 해 주시는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님, 김은미 이와 여대 총장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일일이 감사 말씀 따로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열세 번째를 맞는 올레아시아 미래포럼의 주제는 신뢰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지독한 불신의 몸살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 진영을 나눠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정편향 풍조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 언론 불신을 개탄하는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협력과 상생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저는 그 길을 열어가는 가장 확실한 열선 말이 신뢰라고 믿습니다. 단맛, 짠맛 덜하더라도 전얼리즘 원칙에 충실한 신뢰언론, 불신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집단이 나오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분열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신뢰를 찾자는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현실적 고민의 소산입니다. 올해도 세계적 석학과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님들, 또 현장에 두루 밝은 활동가 분들이 포럼에 두루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실천과 대안을 찾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의 끝을 상상하고 우리 세대 전체의 책임 있는 행동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포럼을 주최한 저희 한겨레의 약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겨레는 1988년 민주화와 평화를 염원하는 7만 국민주주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난 30여 년 대한민국 민주화의 현장을 진실의 눈으로 기록해왔고 이제 한겨레라는 그 이름 자체가 대한민국의 무거운 역사가 됐습니다. 불신의 시대를 맞아 한겨레의 사명 또한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신뢰는 저희 한겨레가 못다한 숙제입니다. 또 우리가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할 목표입니다. 한겨레가 대한민국 대표 신뢰 언론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눈팔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철두철미 사실에 기반해 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다른 진영과 다른 생각이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시아 미래 포럼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지혜의 향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상 위에 한겨레 신뢰 보고서를 얹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한겨레의 약속 고민을 저희들이 담았는데요. 격려도 해주시고 차분히 읽어보시고 저희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저희들 약속한 바에 못 미치는 그런 보도가 덜어들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따끔한 질책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개막식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위원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님의 개회사였습니다. 개회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로 아시아 미래 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이시죠. 최태원 위원장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최태원 위원장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상의 최태원입니다. 일단 대한상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김진표 의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이정미 대표님.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 제13회 아시아 미래 포럼에 오신 것 역시 또 환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위원대 한겨레신문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미래 포럼은 2010년부터 포용과 성장, 불평등의 극복 등과 같은 시대적 과제와 담론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올해 포럼은 분열과 배제의 시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전세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나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 글로벌 공급난 문제, 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경제와 안보 이슈로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무너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또 구성원 간의 신뢰 문제를 다시 리빌딩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뢰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오늘 포럼은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신뢰라고 생각하면 조금 주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신뢰라고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사회적 자본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 그 자체가 기업가적으로 얘기하면 리소스이고 돈이고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많아지면 저희한테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면은 뭐 그냥 제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시장에서 하다못해 콩나물이나 뭔가를 저희가 살 때 보면은 단골한테는 한 줌이라도 더 줍니다. 그럼 왜 더 줍니까라고 생각하고 왜 똑같은 고객을 차별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골한테는 다음에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존재합니다. 주인의 입장으로서도 조금이라도 더 준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한테는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금 더 줄 때 상호간의 신뢰가 더 쌓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면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회사한테는 저금리를 주고 오랜 신뢰를 쌓은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서로 간의 편의를 더욱더 분모합니다. 반대로 이제 공급망이 깨졌다. 이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코스트,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거에 사던 콩나물이 줄어드는 거죠. 비용이 올라가는 이 문제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즉 안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안보 문제와 실제로 효율을 추구해서 여태까지 가졌던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솔직히 두 가지는 컨플릭트를 일으키면서 이제는 안보를 위해서 얼마를 더 지불해야 하느냐 문제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보가 덤더 필요하고 안보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세상으로 들어와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관계가 또 다양해진 문으로써 이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하는 건 그 다음에 신뢰가 깨지고 나면 이제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자. 그런데 법대로 하면 또 비용이 듭니다. 규율로써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가 이제 더 컨플릭트에 일어나고 그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순간 속에서는 저희의 신뢰는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뢰를 다시 저희가 리빌딩해야 되는 문제는 상당히 저희로서 보면 대한민국으로 봤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저희가 쌓아 나갈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마다 오히려 결집했고 단합했던 저희 위기국복의 DNA가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 위기국복의 DNA를 발휘를 할 필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앞장수고 시민사회가 이걸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만 이게 마치 이렇게 하나로 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저희 내부 신뢰가 일단 구성이 안 되니 외부의 신뢰를 받아올 방법이 상당히 궁색해집니다. 우리 내부의 신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각자 도생이 지금 만연합니다. 솔직히 국제관계를 찾아보면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미 헤어질 결심은 다 끝나 있다. 단지 헤어질 방법과 시기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보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 헤어진 다음에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많은 부담과 코스트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이런 문제에서도 저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 문제를 비롯해서 인권평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압박하고 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류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국제사회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갖고 다시 저희가 신뢰를 찾아야 될 필요성입니다. 물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이 어려울 때 저희가 나름 선진국으로서 실수 언법은 10위권 이내에 경제력을 들고 있고 저희가 아시아의 리딩 컨트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의 글로벌 연대를 만들어내고 또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쳐다보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030년 월드엑스포가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월드엑스포 유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제가 한 1분 동안만 광고 커머셜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왜 엑스포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왜 신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엑스포라는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신뢰를 구축하고 나름대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엑스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다 못해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등록, 박람회라 하더라도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 같은 행사입니다. 5년마다 오는 것은 상당히 큰 엑스포입니다. 이 2030년 엑스포가 상당히 큰 엑스포인데 이걸 유치한다는 건 저희한테 어떤 의미냐? 이게 단순히 6개월 동안의 하드웨어를 멋지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가 이만큼의 과학기술이나 하드웨어를 잘 지어서 보여주고 건축기술이 이렇게 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엑스포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이번에 솔직히 11월에 그런 파리에서의 프렌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소식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엑스포는 6개월 동안의 하드웨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이미 5년 이상의 인류 공통의 글로벌 과제를 중심으로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선진국,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저희가 소프트 파워를 갖고 이 세상의 아젠다를 리딩해 나가는 국가로 발더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아시아 영내에서는 저희가 리딩 컨트리로 올라설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발판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곤이나 인권, 평화, 환경 같은 문제들을 다 다뤄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전 세계에 만들어 나가고 지향을 해 나갈 때 저희는 드디어 명실공의 리딩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젠다를 리딩하는 소프트 파워를 지닌 나라로 발더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통하면 저희는 그만큼의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는 나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엑스포를 통해서 저희 내부 사회 통합도 가능하고 외부의 신뢰도 쌓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광고처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엑스포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경제계도 국가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저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업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저희가 살피고 찾아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사회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시민사회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는데 훨씬 더 내부적인 동기부여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정부와 시민사회, 언론, 기업 등 각 분야의 신뢰 재건을 위한 해법을 모색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공유되는 아주 뜻깊은 포럼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태원 위원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네, 신뢰를 구축해서 더 나은 사회가 되고 2030년은 엑스포를 유치하자. 고맙습니다. 다음 환영사는 아시아미래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이화여대 총장이시죠. 김은미 위원장님의 환영사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3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미래포럼은 지난 13년 동안 번영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아시아 국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논의해온 아주 의미 있는 지식 네트워크의 장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발표 환영사가 있는데요. 지금 최태원 회장님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오늘 이 포럼을 개최해 주기 위해서 애써주신 한겨레 신문사의 김현대 대표이사님 또 지난해에 이어 저와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서 회장님 앞으로 축사를 해 주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국무총리 축사를 대독해 주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본행사를 주관하신 이봉현 한겨레 경제사회의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포럼 주제는 번영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 찾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신뢰, 균형 이런 것에 있어서 그건 어떠면 추상적인 주제이지만 우리가 그럼 어디를 지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대 대표이사님께서도 정치적인 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저희가 세계무대에서 이제는 의제를 제한하고 리딩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저희가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라서 의제를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의제를 주고 저희가 리딩하는 선진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번영, 지속가능 발전, 평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리딩하는 국가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리는 아시아 미래 포럼이 그 첫 발자국, 그 중간 발자국,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아울러서 가는 중요한 발자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 경제 위기 등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류 공전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 위기를 저희가 타결하는데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많은 자산과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이고 또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이고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슬기롭게 이겨내갈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9일 우리의 미래의 주역이 될 많은 젊은이들을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걸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예방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지금 달고 있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 어젠다를 리딩하는 노력 지금 최태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그래서 한국이 정말 세계에 주요한 어젠다를 던지고 우리의 우수한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리딩하는 노력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아시아 미래 포럼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선봉에 서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한 인류의 번영과 세계 시민의 평화를 위한 머리를 맞대는 오늘 이 자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더 나은 시대를 꿈꿀 수 있는 의미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은미 이와이대 총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뜻깊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소중한 생명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는 부끄러운 참사였습니다. 사전 대비, 상황 대처, 사후 대응,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부실이었고 지독한 무능이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계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올해도 한겨레가 오랫동안 키워온 포럼이 열립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가 모두 백적간두에 서 있습니다. 발빠른 대응이 절실한 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내는 한 달은 평상시에 1년에 해당합니다. 이런 복합위기를 돌파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분발에 대한민국의 구운이 달려 있습니다. 핵심은 아까 한겨레 사장님 말씀처럼 신뢰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힘은 국민이 단결된 힘에서 나옵니다. 국민이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고 단결해야만 2중, 3중의 이 엄혹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분열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신뢰를 찾아입니다. 적시에 뜻깊은 포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연대 대표이사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서 회장님,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니얼 지블렉 교수님과 로봇 퍼트넘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로봇 퍼트넘 교수님은 시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연구 분야, 또 대니얼 지블렉 교수님은 민주주의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대니얼 지블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저서에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정치를 지정석 민주주의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면 정치인이 안전한 지정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 현실을 빗댄 말입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규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영정치, 팬덤 정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신뢰의 위기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민주주의가 융성하고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도 활짝 꼽힌 민주주의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정치를 바꿔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진영중심의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가 아니라 토의와 설득을 거쳐 숙고된 판단에 따라 운영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법과 제도를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의 정치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대한 방향전환을 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능력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사회 발전 상황에 발맞춰 우리 사회의 최고 규범인 헌법도 고쳐야 합니다. 승자 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 통합형 개헌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도 실질화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입니다. 본연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개헌을 비롯한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이 그러한 움직임에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사를 듣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대신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이 국무총리의 축사를 전해주기 위해 함께하셨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연나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장 박문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관련 회의 주제로 인해서 부득이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국무총리 축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입인 여러분 국내의 많은 관심 속에 열리는 제13회 아시아 미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 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많은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로 발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귀한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한겨레 심사 김현대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포럼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과 김은미 이와여자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를 위한 해안을 나눠주실 국내의 석학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입인 여러분 오늘 포럼에서 다뤄질 분열과 배제의 시대 신뢰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의 국제질서,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팬데믹 등으로 인해 지구촌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1의 해법은 바로 여러분이 논의하는 신뢰의 회복일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갈등은 완화되고 통합은 강화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필요한 창의와 혁신도 신뢰의 바탕 위에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입인 여러분 최근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을 겪었으며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가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국가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신뢰받는 정부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의 국무총리 축사대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 포럼의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귀입인 여러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병석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가운데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허정환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 계시는군요. 계속해서 윤형철 SK수팩스추구협의회 부사장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네 앞에 계시는군요. 가운데. 네 그리고 정정욱 LG전무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고수찬 롯데주주 부사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역시 가운데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태길 한화그룹 사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포럼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2020년 올해 드디어 눈을 마주보고 한 곳에 보여서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회식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우리 한겨레신문에 사진기자가 올라와서 무대에 올라서 사진촬영하겠습니다. 앉아계신 상태로 계시고 사진기자가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굉장히 많군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한 5개가 있는데요. 예 한번 봐줘 봐주시고 맨 앞에 있는 분이 1번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예 제13회 아시아미래포럼 대한상공회의에서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시각 9시 7분 현재 기온 영상 1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촬영 5초 더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자연스러운 샷 박수 한번 치면서 네 되셨죠? 예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곳으로 제13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바쁘신 스케줄이 있으신 네빈께서는 지금 자리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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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